. 맺지 못할 인연일라 생각을 말자 맘의 다짐을 받고 또 받아 한 백번 달래했지만 어쩔 수 없네 잊으려 해도 잊지 못할 그대의 모습 그려볼까 이전에 그 어떤 DNA 러버 후보에게서도 맡아본 적 없는 달콤하고 아련한 냄새 내가 냄새를 훔쳐오겠어 7번, 7번이었어 뭐지? 진정하지 않은 소진 이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 뿐이니까 그럼 다음 관문은 뭔데요? 바람길을 발현시키는 풍기문어발 유전자는 절대 안 돼 향기 나는 유전자님 그게 없길 바랍니다